안녕하세요. 저는 뽀뽀.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이 영상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더 많은 단어를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어영이 쭉 늘어납니다. 입니다. 무슨 뜻이죠? 불정상해요. 이상해요. 3도 아니고 4도 아니에요. 우리랑 달라에요. 양아치 친구. 니总是和不삼不是的人 자이기. 너는 항상 양아치와 같이 있어 비에 찬 부산부스 렘 양아치 만나지 마라 부산부스 옷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니 옷 부산부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조금 보면 조금 부평해요 그때는 부산부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양아치 친구 부산부스다 비에 찬 부산부스다 비에 찬 부산부스다 렘 렘 렘 얘기할 수 있어요 렘 렘 렘 구기 렘 렘 렘 렘 렘 같이 노름만한 친구예요 아무 도움비 안 돼요 아무 도움비 안 돼요 그러면 렘 렘 렘 렘 부산부스다 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유 바 지유 시유 바 지유 시 바 지유 요 다 알시죠 시유 바지우는 거의 있는 듯이요 거의 80% 90% 뭐 뭐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떤 상황 나타날 수 있어 시유 바지우 예를 들어 링댕 시유 바지우 회사위 내일 비 울 것입니다 80% 90% 울 것입니다 다 시유 바지우 시유 바지우 시유 바지우 시유 바지우 시유 바지우 시유 바지우 한국 사람 것 같은데 시유 바지우 시유 바지우 MON fon 시유 바지우 시유 바지우 오기 ature Lab 시유 바지우 시유 바지우 시윤 바지우 Emmet우 해결 바지우 생끄루 먹다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 그리고 해산물 많이 생취잖아요 중국 친구가 당신에게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생취 그냥 먹어 생취 생더 아직 안 익었어 아직 안 익었어 중국 사람들은 생더 생더 라고 많이 얘기해요 생더 태생더 태는 뭐요? 하늘 하늘 하고天天 everyday 매天 매天 그 태양 태생더 타고난 태생더 아 너 머리카락 왜 그래? 태생더 타고나는 거야? 야 니 강아지 털이 왜 그래? 태생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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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태생더 지아 른 지아 른 지아 른은 아시죠? 가족 거꾸로 하면 른 지아 른 지아 른 지아 사랑집 라고 이해해도 돼요 아야 예를 들면 우리 길이에 걸어가다가 아유 여기 요 른 지아 그리고 른 지아는 나 와 그 그사라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워타 른 지아 똑같아요 애경을 불릴 때 른 지아 쓰시면 돼요 아 보통 말투는 아 와 헌 어 남자친구 옆에 있으면 른 자 헌 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른 자 헌 어 강조할 때 쓸 수 있어요 른 자 예를 들면 그사랑 얘기했잖아 안 간다고 른 자 여행가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뭐뭐가 뭐뭐가 예술가 아브라브라가 있잖아요 마지막 지아 부터 쓰시면 돼요 야 야는 이빨는 뜻이야 그죠 야 란 야 란 블루 블루 란 야 블루투스 란 야 블루투스 이어폰 란 야 지 란 야 지 치과의사는 야이 얘기하시면 돼요 치과의사 야이 야이 他是 야이 앞닝 문야 문 문 여기 문야 터닝 후야 후랑이 후야 총치 주야 주는 여기 나오는 글은 주지만 우리 살다 그 주 배우잖아요 그 주 발음 똑같아요 글도 비슷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야 총치 총치 주야 이거 총치는 우리 고향말랑 똑같아요 우리 고향말랑 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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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치야 야 까오 야 까오 까오는 키 크다 그거 크다 발음이랑 똑같아요 한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야 까오 야 까오 키 크다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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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까오 까오 раш 까오 ros 바이ラ accordance 구 ㅜ 구 터 그럼 안경은 라고 얘기해요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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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는 핸드폰은 수지 수지 그러면 앞에 숫자 2부터 4면 2수 충고 2수 2수 충고 뒤에 명사부터 쓰시면 돼요 충고차 2수 2수 중국집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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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블라 얘기할 수 있어요 명품 옷 이런 거 뒤에 2수 그 물건 이름 붙어 쓰시면 돼요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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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쟌 쟌 쟌는 아시죠 칭장 칭장 쟌 쟌싱 징싱 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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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쟌싱다 사과할 때 아니면 오동말 얘기할 때 나를 믿으세요 쟌싱다 쟌싱다 쟌싱 쟌싱 징싱 쟌싱 이거 언제 써요 연예인 만날 때 써요 나 좋아하는 가수 왔어 안녕하세요 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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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연예인 이 가수 어떻게 대답해요 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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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얘기해요 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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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에서 운거에요 쟌싱 쟌싱 나 리얼리티 포기 좋아해 워싱환 칸 쟌싱 쟌싱 워싱환 칸 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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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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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쟘싱 시는 뭐 설거지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오늘은 또 다른 거로 알아 드릴게요 시야 시야 무슨 뜻이요? 스케일링이에요 시야 스케일링 시야 시 나우 시 나우 시 나우 세뇌하다 시 나우 나우는 뇌에요 뇌 세뇌하다 이거 많이 써요 요즘에 그쵸? 정치 등 뭐 어떤 교육 등 뭐 아 다 시 나우에요 그쵸? 시 나우 배 시 나우라 배 시 나우라 배는 뭐 뭐 당하다요 세뇌 당하다 이 말 많이 사용해요 그쵸? 특히 정치 아니면 종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 뭐 이야기 얘기할 때 싸울 때 많이 써요 니 배 시 나우 라 니 배 시 나우 라 니 배 시 나우 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들으면 세뇌 당한 것 처럼 계속 생각나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저 소거 헌 시 나우 저 소거 헌 시 나우 갓난 스타일 그대는 헌 시 나우요 저 소거 헌 시 나우 시 나우 시 나우 시 치엔 시 치엔 둔 세타 시 치엔 이 후 이 후 그 후 아이잖아요 후 예 이 후 랑 같이 읽을 때는 후는 경성이요 하지만 똑바로 얘기하면 후는 이성이요 후 후 후는 동사 될 수 있어요 후 랑 후 랑 후 랑 나 졌어 너 이기다 너 대당해 근데 너 워 후 랑 워 후 랑 당신 나보다 더 잘해 워 후 랑 어떤 데는 말투가 좀 이상하거든 워 후 랑 워 후 랑 워 후 랑 아니면 워 후 랑 워 후 랑 워 후 랑 워 후 랑 워 후 랑 너 한 대 손 들었어 워 후 랑 워 후 랑 워 후 랑 싸우대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 애기 규위대도 많이 있어요 오 너 진짜 대당하네 워 후 랑 워 후 랑 워 후 랑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의하셨나요 유의하셨다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볼게요 쒔지엔 일주일 뿐 일주일 뿐 일주일 뿐 일주일 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